어떤 유토피아는 풍문에 근거해서 소문에 근거해서 허상이 만들어지고 그 허상 때문에 움직였는데 의도치 않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동방, 정확히 말하면 인도죠. 그것을 찾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유토피아라는 곳이 꼭 근거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풍문에다가 모험심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고 약간의 우연이 겹쳐지면 생각보다 놀라운 결과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럽 사람들이 그렸던 인도는 어떤 곳인가? 일단 물자가 풍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천시만국부터 인도에 갔는데 빈민들이 넘쳐나요. 가서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럼 굳이 그렇게 가고 싶겠어요. 엄청나게 좋은 곳이에요. 유토피아는 기본적으로 좋은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추구를 하죠. 그래서 물자가 풍부한 곳입니다. 물자가 풍부하다는 얘기는 되게 많은데요. 예를 들어 1474년에 피렌체의 토스카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뻥인데 큰 이득을 올리고 많은 물건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은 보석 온갖 생각할 수 있는 향신료들이 지천으로 널려있는 인도. 한마디로 구찌, 프라다, 에르메스, 샤넬이 넘쳐나는 그런 곳. 그렇게 자기가 생각한 좋은 거 다 갖다 붙였어요. 왜냐하면 금은 당연하고 향신료도 되게 비싼 거였거든요. 당시에 정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오토매틱한 그런 결과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정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콜럼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놀랍게도 이 얘기를 가기 전에 썼는데 애정에 풍부하고 욕심이 없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 정도는 믿음이죠. 그렇죠. 가기 전에 거긴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마르고플로도 이제 뻥의 원조잖아요. 아무도 그 섬에서, 지판군데, 금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는데 그것은 어떤 상인도, 그 어떤 사람도 대륙에서 그곳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무도 가지 않았는데 거기에 금이 많은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금이 많아, 넘쳐나, 물자가 풍부해요. 그런데 가기만 하면 우리는 여길 차지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거기 가겠다고 제언했을까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되게 우리도 다양한 의문이 들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그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결과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갔을까?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는 거죠. 일단 교과서적인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요즘 학생들 사장사 거의 안 배우지만, 세계사 거의 안 배우지만 배운 애들이 교과서에서 봤던 내용들은 이겁니다. 즉, 몽골 제국이 몰락하고 이슬람 제국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몽골이 있었을 때는 동서양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세계가 되게 넓었습니다. 몽골 제국이 얼마나 넓었냐면, 동쪽으로는 우리나라, 심지어 일본까지 갔었죠. 여러분, 일본 우리나라랑 합쳐서, 몽골이랑 우리나라랑 합쳐서 두 번이나 쳐들어간 거 아시죠? 서쪽으로는 폴란드까지 갔습니다. 사실 더 갈 수 있었는데, 칸이 죽어서 거기서 멈춰서 그러지 더 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세계가 넓었습니다. 몽골 세계가. 그런데 그 몽골 세계가 몰락하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읽는 길이 끊깁니다. 교역료가 끊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갈 만한 이유도 있었고, 또 예상되는 이익도 있었고, 또 갈 수 있는 수단도 있었지만 사실 진짜 사람들이 떠나게 움직이는 데는 이상주의라는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군 전쟁을 떠난 농민, 프랑스 남부에 살던 그 농민에게 정말 그가 모든 걸 버리고, 정말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그 세계를 떠났는데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였을까요? 그렇죠. 신앙, 또는 정말 예수, 글쓰 사실이 있는 어떤 세계, 그것에 대한 동격이 없었다면 절대 그는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정말 듣도 보지 못한, 솔직히 인도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곳을 향해 떠나는 데는 사실 그들을 움직일 만한 뭔가 물질적인 이해관계를 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만 그러는 거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바죠. 이런 개척차들이 꿈꾼 유토피아, 그리고 그 유토피아 발견 활동은 정말 인류에게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요한 그런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걸 다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뭐 쉽게 말해 정말 자본주의의 발달, 일종의 시축축적에 되게 중요한 정말 외적 자극을 가져다 주었고, 우리가 흔히 서세동점이라고 그러죠. 유럽의 전 세계적인 팽창의 계기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물리적인 그런 의의만 설명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를 봐도 정말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또는 침략의 결과물을 설명할 때 항상 어떤 자본주의 또는 유럽의 팽창 그런 측면에서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죠. 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의는 유럽인들이 유토피아를 발견하러 갔다가 유토피아를 파괴했다는 점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항의자들이 어떻게 보면 충실하게 중세적인 마인드에 해당되는 그런 행동의 발현 결과로 그들은 유토피아를 건설하러 갔는데 자기들이 건설하러 했던 유토피아를 파괴해버리는 역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유토피아를 추구한 결과 디스토피아적인 면모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 대항의 시대 때 정말 근대적인 의미의 식민지 노예 무역이 시작이 되죠. 그 콜럼버스가 지금의 아이티 섬에 자기 부하들을 남겨놓고 왔는데 돌아가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자기 부하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전면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아이티 섬의 인구의 3분의 1 정도를 절면하고요. 나머지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것이 정말 19세기까지 이어지는 19세기 중역까지 이어지는 대서양 노예 무역의 시작이었어요. 또한 이때부터 근대적인 의미의 폭력이 시작이 되죠. 무슨 얘기냐면 기술력과 국가의 공권력이 결합된 주로 서양이 비서양세계에 행사한 그 폭력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 출발점이 아마도 바스쿠다가마가 미리오를 약탈하고 또 켈리커상을 파괴한 그런 사건이라고 우리가 아마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이런 항해자들의 유토피아 추구 활동이 토착 문명을 파괴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해서 크로스비가 생태제국주의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15세기 말에 유럽인들이 팽창을 했어요. 유럽에 팽창을 하는데 이것이 인간의 팽창을 넘어서 생태계 간 교류 그리고 생태계의 팽창이었다는 것이죠. 유럽 사람들은 신세계의 작물 동물을 전파하는 정도의 영향력을 끼친 것에서 넘어가서요. 네오 유럽, 신유럽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유럽의 생태계를 거의 동일하게 카피앤페이스트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북아메리카, 오스테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아리엔티나 정도 되는 남미 정도의 유럽인들이 유럽의 생태계를 거의 그대로 복제를 해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여기 네오 유럽 대표적인 곳인데 보스턴, 처음부터 이랬을까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지금 보면 거의 유럽과 차이가 없는데 처음부터 자연환경이 이랬을까? 처음부터 여긴 이런 나무가 자랐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건 네오 유럽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일단 유럽인들이 가면 필연적으로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일단 연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방책이나 선박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해요. 산림이 파괴되고 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거기에 유럽산 가축들을 갖고 옵니다. 가축들이 거기에 풀들을 많이 먹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토착 생물 생태계도 많이 파괴가 됩니다. 또한 이때쯤 원주민들의 인구는 질병 때문에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흐르면요. 이 거대한 아메리카 대륙이 나대지가 됩니다. 나대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대지는 나대지 마라가 아니라 빈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크로스비 이론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크로스비 이론을 굳이 장점을 다지자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일단 유럽의 팽창을 생태계 변형과 연결시킨 것은 정말 뛰어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런 게 약간 유행이에요. 그렇죠? 뭐 사피엔스라든가 아니면 되게 그런 유들이 다들 약간 이런 이런 필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건 약간의 초기작이니까 상당히 새롭죠. 상당히 새롭고. 그에 따르면 이미 유럽의 팽창은 2억 년 전부터 판계화가 있었을 때부터 정말 인류는 진화를 시작했는데 각 대륙으로 갈라져서 각자 정말 진화와 변형을 하다가 이 과정이 만난 거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새롭죠. 상당히 새롭고.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조금 넓은 시각, 다양한 면모로 정말 유럽의 팽창을 바라볼 수가 있죠.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크로스비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우려되는 점. 여러분은 걱정되는 거 없으세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건 아닌데 그렇게 느끼신 거 없으세요? 있으시지만 얘기하려니까 부끄러우시죠? 그 일단 어떠세요? 진짜 이런 거는 이렇게 안 느끼셨어요? 이게 크로스비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설명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만약에 유럽의 팽창이 인간의 힘을 뛰어넘은 전 지구적인 현상이라면 생태계적 변화라면 인간의 행위에 면제부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체 잘못하면 서구 제국주의에 면제부를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유럽의 타지역 재배가 사실 어느 수준으로 올라가면 인간의 책임을 벗어난 지구 환경 전체에 거둔한 힘의 결과로서 생긴 변화라고 우리가 상정을 한다면 사실 여기는 정말 크로스비가 그걸 내포하고 영두하고 주장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유럽인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피난 노가 존재한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결국 동방유토피아는 오랜 꿈이 실제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 꿈이 구체화되지 않고 제어되지 않은 채 행해졌을 때 그 결과 또한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대항의 시대의 동기, 항의자들의 동기의 이상주의적 면모는 충분히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한 것 또한 유럽인들에게, 원주민들에게 또 그 안에 사는 각 개인에게 상당히 다양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유럽인들이 만든 세상을 지나치게 유토피아로 볼 필요도 지나치게 디스토피아로 볼 필요도 즉 극단화하거나 절대화하지 않고 이런 다양한 면모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살았던 각 개인에게 다양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유럽인들이 만들어낸 세계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복잡한 의미를 우리에게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보실 만한 지점을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제 크로스비를 비판할 때 유럽중심주의를 비판하는 거잖아요. 유럽중심주의를, 유럽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 비판받을 수 있을까요? 유럽중심주의를 우리는 당연히 비판하잖아요. 그 비판을 또한 비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유럽인들이 이 세계를 만들어낸 다양한 동기와 다양한 결과물들을 어느 한쪽으로 절대화해서 보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것을 정말 복합적으로 종합적인 그런 결과물로 봤으면 다양한 면모를 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